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육이 정원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캐비어가 가격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가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요렇게 떼글떼글하게 많이 굳혀져 있고요. 요 아이들도 완전히 무거지니까 핑크색 아이보리 색감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급스럽더라고요. 요렇게 10cm 풀분에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가격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슈가베이비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큰아이들. 슈가베이비도 정말 많이 구입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렇게 큰 아이들이 2만원에 내려와져 있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착해진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도 착한 가격이기 때문에 한 번쯤 또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은 아이들도 나오고 큰아이들도 나오는데 이렇게 모주에서 요거는 삥 둘러서 자구가 나와서 요 아이들 층수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요 아이들 2만 2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에스메랄다도 기본적으로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에스메랄다가 요렇게 층수가 생겨서 동글동글해서 좀 빨갛게 물들면 전체적인 색감은 좀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끝라인 쪽으로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렇게 층수가 많이 생길 때 동글동글해져서 너무너무 예쁜데 요 아이들도 지금 많이 굳혀가고 있는 아이들이죠. 얼굴 층수가 이렇게 많이 생겼거든요. 예쁘죠? 어우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3도, 2도, 4도, 5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아이들 가격도 착해요. 12,000원에. 에스메랄다도 처음에 나올 때 몸값이 거했었는데 요렇게 착한 가격으로 또 드립니다. 요렇게 많이 맑은 톤으로 바뀌고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체리 환타지아가 너무 괜찮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색감이 무거져서 일단 입장 통통하게 짧게 동글동글하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2만 5천원에 5도로 6도로 되어져 있네요. 너무 괜찮죠. 요거 15cm 풀분해서 요렇게 수형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예쁘게 잡혀져 있어요. 요런 아이가 있고 요거는 4도로 되어져 있으니까 확실히 얼굴이 크죠. 그래서 큰 거, 얼굴, 큰 노제트 좋아하시면 요걸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2만 5천원 합니다. 가격 엄청 착하죠. 요거는 7도로 되어져 있어요. 너무 괜찮죠. 입장 요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요거가 대체적으로 얼굴, 입장 큰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 굳혀져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4두도 있고요. 요런 아이들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안젤리나도 기본적으로 외두부터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이 5두가 정말 가격 착해졌죠.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안젤리나도 묵으면 묵어질수록 색감이 예뻐지는 아이들. 외두도 많이 키우시고 요 아이들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한 번씩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울이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미울. 요거가 캐비어랑 살짝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미울이란 아이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요렇게 수형이 너무 예쁘게 되었죠. 이게 지금 18cm나 20cm 풀분에서 수형이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져 있어서 요 아이들이 통통합니다. 색감도 물들으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요렇게 미울이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팔팔 마리아금도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요게 철화로 엮여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철화가 이렇게 멋지게 엮여져 있습니다. 요렇게 찌퍼 형식으로도 엮여져 있고요. 쌩얼도 있어요. 너무 괜찮죠. 팔팔 마리아금 이런 아이들 가격은 만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굳혀져서 입장 작게 이렇게 예쁘게 다져진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샤런스톤도 가격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층수 한번 보세요. 요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층수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금도 섞여져 있고요. 요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완전히 빨갛게도 물이 들죠.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이시그린도 가격은 요 아이들 만오천원에 요렇게 사두도 있죠. 오우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들이 많이 있지는 않죠. 이렇게 삼두가 정말 예쁜 삼두 이렇게 굳혀진 삼두가 사두에요. 자국까지 나오고 있어요. 만오천원에 있습니다. 레몬누즈도 가격은 만육천원에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 목대 한번 보셔요. 그래서 요거 입장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너무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하엽은 살짝 지고 있죠. 목말라 하네요. 이렇게 사두도 있는데 요 아이들 가격은 만육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베르테르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만오천원에 요거 요거 한 번 안쪽에 층수 한번 보세요. 많이 묵어지면서 층수도 많이 생겼고요. 요거 이제 뽀얀 백분에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정말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에요. 만오천원에 요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구요. 후레뉴 자연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아이들 칠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7만원에서 6만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두수도 많고 많이 굳혀져서 입장은 따글따글하게 굳혀져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수입이 되어서 요아이들은 다 뿌리가 내려서 활착을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아이보리가 요렇게 굳혀진 아이가 색감 예쁘죠. 5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자구는 더 나옵니다. 4만원에 있고요. 요아이가 살짝 덜 무거워진 아이가 같은 포트인데 요거는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두수도 5두 6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구요. 화이트엔젤인데요. 가격은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아이도 다 무거워진 아이들이죠. 성장을 하면서 안쪽에 이렇게 예쁘게 얼굴을 잡고 있네요. 형성을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요아이들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가격은 4만원에 오우 요 성장을 하면서 얼굴이 더 예뻐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합니다.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아이시핑키도 요아이들 다 무거워진 아이들이죠. 목대 한번 보세요. 요렇게 굳게 되어져 있거든요. 5두로 되어져 있네요. 너무너무 예쁘죠? 완전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요아이들 오늘 할인을 해서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4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얼굴 너무너무 예뻐요. 요게 실제로 보면 조금 더 빨간톤이 있는데 이제 화면에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요렇게 4두나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것도 5둔데 여기에 목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굵은 아이들 오늘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토레지는 정말 예쁜 아이죠. 요게 지금 16,000원 하는데요. 요거 보세요. 6개가 이렇게 뚜루루 나와져 있는데 이 수형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굳혀져서 물도 예쁘게 들어져 있어요. 수형 요 아이가 정말 예쁘게 하나가 남아져 있습니다. 제스타 철화도 요 아이가 있어요. 제스타 철화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어우 무거져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서 색감 나오고 있어요. 요 주황색 제스타 같은 경우에는 무거지면 무거질수록 이렇게 조금 들무거지면 요 색감이 나오지만 무거질수록 요 주황색 색감 너무너무 예쁜 색감이 나오죠. 요 철화가 가격은 요 아이가 지금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철화가 워낙에 본값이 거의 했던 아이들이라 요렇게 무거진 아이가 2만 5천원이면 엄청 가격 착하죠. 요거가 이제 많이 무거져서 색감이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고 조금 더 큰 아이들도 있는데 요 아이들도 가격은 똑같지만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아르제에도 정말 예쁘게 또 묽어지고 있어요. 15cm 풀분에서 요 아이들 1만 6천원에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요렇게 1만 6천원에 오 많이 굳혀지면서 색감이 예쁘죠. 목대는 목지라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오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화분 선택 잘하시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1만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철화도 요 아이들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많이 무거워진 아이들이에요. 철화가 생얼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게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약간은 둥글게 이렇게 수영을 잡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만원에 요 수연 철화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이트팀도 가격은 1만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삼두 이렇게 예쁜 삼두가 있고요. 요거는 4두로 되어져 있는데 일단 이 아이들이 다 무거워져서 맑은 톤으로 바뀌었어요. 예쁘죠. 이렇게 층수도 아주 많이 있어요. 요 아이들 9cm 풀분해서 넘칩니다. 요 아이들 18,000원에 삼두나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라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2만 5천원에 있어요. 나라 오 두수 많죠. 이렇게 많아요. 요 아이들은 조금 더 굳혀지면 동글동글하게 자리를 서로 잡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모주가 자구들이 더 크다 보니까 요렇게 모주가 살짝 들어간 듯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20cm가 넘는 화분에 요렇게 있는 아이들 2만 5천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라탐도 가격은 2만 2천원에 있습니다. 요거는 모주에서 자구가 지금 보니까 6개나 나와져 있어요. 그것도 진한 색감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오 너무 괜찮아요. 육두나 있는데요. 요거는 외두가 하나가 나와져 있지만 그 대신 요 모주가 엄청나게 크게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만 2천원 하고요. 화이트 그린이도 요아이는 한 퍼트나 남아져 있네요. 뽀얀 백분이 올라와서 너무너무 예쁘죠. 10cm 풀분에 있는 아이 가격은 만원 하고요. 플립스가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2두로 되어져 있는데 묵둥이라 요아이들이 묵둥입니다. 또 한참 전에 들어와져 있던 아이들이라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입장 작게 이렇게 예쁘게 다 굳혀져 있는 아이들 예쁘죠. 색깔 예쁘게 묵어진 아이들입니다. 너우철화가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너우철화 이렇게 지금 보면 요기 18cm 풀분에서 요렇게 굳혀지면서 입장 다 작게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철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뮬리도 가격은 요 아이들 7,000원에 할인을 해주셨죠. 요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다 물들었죠. 요게 이제 한 번 더 굳혀지면 가상의 큰 입장이 없어지고 동글동글하게 요 아이들만 남는데요. 요렇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굳혀집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7,000원에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매직잼 골드인데요. 요렇게 풍성한 아이가 가격은 16,000원 합니다. 요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인데요. 가격 착하죠. 이게 20cm 풀분에 요렇게 큰 아이가 요렇게 예쁜 아이가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16,000원 합니다. RCPT도 가격은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언제나 또 요 아이들 가격 착하게 드리는데요. 이렇게 두수가 예쁘게 있는 아이들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나메라도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가 있습니다. 육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파나메라가 요즘 인기가 많은가봐요.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22,000원에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육두로 되어져 있고요. 매비나 금도 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20cm 풀분에 있어서 엄청 풍성하거든요. 얼굴이 조금 크면 조금 덜 풍성하겠죠. 이렇게 좀 잔잔한 얼굴은 이렇게 더 풍성합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요거 가격은 2만 원에 있습니다. 대부분 요렇게 10cm 나 이렇게 좀 기본 풀분에서 많이 굳혀진 아이들 2만 원 그래도 엄청 가격 착해졌죠. 풍성한 아이가 큰 아이가 2만 원 에 나와 있습니다. 파이브 스타도 가격은 만 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두 이상으로 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인데 조금 더 굳혀지면 엄청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레인지 도 가격은 18,000 합니다. 이 아이들은 묵둥이고요. 이렇게 굳혀져서 환엽식으로 얼굴이 큽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가격은 18,000 원에 있어요. 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12,000 원에 소개를 해드리는 아이들은 적심 이고 요 아이들이 적심 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게 18,000 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빨갛게 물드는데요. 요렇게 물이 들어가는 중입니다. 메두샤 금도 요 아이들 요렇게 조금 키높이가 있는 아이들 이죠. 요게 삼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삼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삼두부터 있는 것 같아요. 요게 거의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렇게 보세요. 요게 이제 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 하엽 하엽 지면서 얼굴 다져 지고 충수가 조금 더 생기고 자구들이 나오면 더 풍성할 거예요. 요거는 진짜 원가도 안되게 만원에 요거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만원에 또 요 아이들 적신 물도 한번 해보시고 군생으로 한번 키워보셔요. 수연도 요 아이들 가격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쁘죠? 이렇게 다 묶어진 아이들이에요.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두수는 조금씩은 달라요. 이 아이들은 자구는 많이 품어주니까 키우면서 더 풍성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큰 얼굴을 좋아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수가 좀 더 많아서 얼굴이 좀 잔잔한 얼굴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연지 곤지도 가격은 요 아이들이 12,000원 합니다. 이렇게 10cm 풀분해서 연지 곤지가 4,2,3,2 이렇게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 가격 12,000원 이며 연지 곤지도 엄청 착한 가격으로 있고요. 카렌 도 7,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카렌 도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데요.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카렌 같은 경우에 이러보다도 더 빨갛게 물이 들죠. 통통하게 굳혀지면서 맑은 톤으로 바뀝니다. 요 아이들도 7,000원 에 카렌 소개를 해드리고요. 링컨 도 요 아이들 예쁘게 물들었는데요. 더 빨갛게 물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보셔요. 이렇게 얼굴이 좀 잔잔한 아이들도 있고 얼굴이 커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생긴 아이들도 있어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 노제트 자체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노제트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두수가 많은 아이들 있어요. 15,000원 에 예쁘게 물든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체스타 가 가격 7,000원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무거지면서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있죠. 있거든요. 요 아이들 가격 7,000원 에 요 아이들 너무너무 많이 좋아하셨어요. 2두도 있는데 일단은 삼두가 먼저 갑니다. 삼두가 7,000원 에 무거져서 이렇게 예쁩니다. 팅커벨 도 가격은 8,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 에서 이렇게 4두 이상으로 되어져있네요. 이렇게 내 포트가 남아져있어요. 얼굴 너무너무 예쁘고 가격은 정말 최고로 착합니다. 사과꽃도 6,000원 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빨간 포트 사이즈 에 있는 아이들이 고요. 마가렛금 도 가격은 요 아이들 17,000원 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시면 훨씬 좋겠지요. 요게 이제 여기 포트에서 굳혀지면서 약간 벌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심어주시면 훨씬 예쁠 아이들 가격은 17,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날라가 가격은 만원 합니다. 날라가 2두로 되어져있어요. 요 아이들은 굳혀지고 물들면 정말 동글동글 할 것 같지 않나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돌기 롱기시마 가격은 16,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돌기 롱기시마 기 때문에 빨갛게 물들죠. 빨간색도 매력적인 빨간색이죠. 진한 색감 돌기도 너무너무 예쁘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차츰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16,000원 에 기본 풀분만큼 사이즈가 나옵니다. 턱시판도 무거진 아이들 가격은 7,000원 에 있습니다. 목질화 되어져있죠. 삼두 사두로 되어져있어요. 사두 이상으로 되어져있네요. 요 아이들도 충수가 많아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7,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흐라잼도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0cm 풀분에 들어져있는데요. 요 아이들이 큰 모주들이 일단은 층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많이 굳혀져있어요. 중간중간에 자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 정도면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굳혀진 아이들 빨갛게 올라오는 아이들 여기까지 굳혀지기가 또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키우시면 훨씬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밴바디스가 자연군생으로 되어져있는데요. 엄청납니다. 요게 16cm 풀분에서 넘치기 때문에 18cm가 넘습니다. 요런 아이들 22,000원에 할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되어져있는데 세포트는 안 맞아있습니다. 네몬누즈 철화인데요. 요 아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철화가 있고요. 요렇게 된 철화가 있습니다. 2만원 하고요. 요거는 철화가 풀렸을까요? 전부 다 생얼로 되어져있습니다. 생얼로 되어져있고요. 집시가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시는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들 얼굴 통통하게 굳혀져서 수영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는 아이들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16,000원에 요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가격으로 두수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먼노도 가격은 18,000원에 있습니다. 외두도 있지만 이두도 있고요. 다 무거진 아이들 큰 아이들이고 층수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나즈베리 아이스도 가격은 16,000원에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가 있고 육두가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도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어요. 두 포트 남아져 있고요. 매직 잼 골드 철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철화가 풀렸나봐요. 이렇게 잔잔한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빼곡하게 있어요. 너무 예쁘죠? 철화도 있으면서 철화가 생얼이 이렇게 예쁘게 살짝 풀려서 가득 메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2만원 하고요. 철화가 더 많이 엮여져 있죠? 이것도 2만원 합니다.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매직 잼 골드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너무 괜찮죠? 빨갛게 물들었어요. 이렇게 10cm 풀분에서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합니다. 온슬루가 가격 12,000원 하는데 5두루 되어져 있어요. 이게 16cm 풀분에 되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셔요. 이렇게 많이 묵어지면서 충수 많죠? 많이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 거든요. 이게 가격 12,000원 합니다. 엄청 착하죠? 얼굴 크죠? 충수도 많죠? 얼굴 자고 삼두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육두루 되어져 있는데요. 작은 얼굴 까지 해서 수영이 너무너무 예쁘죠? 예뻐요. 많이 묵어지면서 색감도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물만 들어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이들 가격 1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나 후꾸미도 가격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소복한 아이들 12cm 풀분 에서 이렇게 소복한 아이들 입니다. 이 아이들도 묵어지면 이렇게 맑은 톤으로 더 빨갛게 물이 듭니다. 이 아이들도 조금씩 굳혀가고 있는 아이들 가격 12,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샤프테 철화가 가격 25,000원 에 있습니다. 샤프테 철화가 9cm 풀분 에서 풍성 철화가 많이 엮여져 있는 아이들 인데요. 생얼 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지금 조금 올라와 있지만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 이죠. 2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위 정원 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